추울 때 먹으면 화끈하게 입맛도 도둬주는 매운맛 한국 대 중국의 매운맛 열전 만나보시죠. 참에 취하고 맛에 취한다는 취나물 봄의 전령사 참취나물 수확현장을 찾아갑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금손 대열에 합류한 청년 창업 사장님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요즘 한창 졸업과 새 출발의 시즌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대학의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서원대, 유원대, 충청대 등등에서 있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정말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요즘은 창업 꿈꾸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정보로 보내드린다고요. 여러분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변체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예비 청년 CEO들을 현재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나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이런 청년 창업자를 찾고 있는데요. 최종 선발이 되면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은 물론이고요. 창업 공간, 코칭, 판로 개척까지 거의 창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어도 그 다음에 다 막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17곳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중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역시 작년 11월에 5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북 청년창업사관학교 많이들 오시면 좋겠어요. 네, 전국적으로 올해 모집은 1,000명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충북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저희는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슬슬 봄 기운이 좀 전해올지 따뜻해질런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어제보다 춥지만요, 낮에는 어제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내외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비교적 온환,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6도에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충북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눈 뜨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는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우수입니다. 우수는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된다는 말인데요. 최근 10년간 우수 날씨를 보면 충북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2월이니까요.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앤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윤수진 캐스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일이 절기상 입춘하고 경치 그 사이에 있는 절기 우수예요. 내일 비록 눈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견뎌야 추위가 좀 있기는 해요. 꽃샘추위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다시 마음이 이렇게 좀 수부러지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좀 춥다 그리고 입맛이 좀 아직까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그럴 때는 뭐니뭐니 해도 매운맛 음식이 될 텐데요. 그 열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맵다 매워 불난다 불라 한겨울 추위이기는 특효야.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굵칭도는 매운맛인데요. 한국의 매운맛에 대적하는 또 다른 맛이 있으니 동서양 막론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나요? 중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운맛 열전 한국 대 중국 과연 승자는? 매운맛 찾으러 온 이곳은 어딘가요? 니호 화인 관리! 중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경력이 빛나는 중국의 매운맛! 중국의 매운맛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길 따라오세요. 중국의 매운맛이라면 바로 이것이 힌트입니다. 아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중국 허거 맞죠? 매운맛 좀 안다는 사람들에겐 이미 유명하잖아요. 중국 전통 음식으로서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많이 찾는 매운 음식입니다. 주방이 꽤 분주해지는데요. 우리 사장님 각가지 채소 그리고 잘 손질한 의조까지 준비합니다. 거침없이 재료를 손질하는데요. 허거는 육수의 생명이 아니겠어요. 이래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매운맛 국물이 진리라는 허거의 생명은 역시 육수였습니다. 준비한 재료 놓고 오랜 시간 끓여주는데요. 12시간 끓이에요. 12시간 끓이에요? 네. 그래야 맛이 구수하고 온 육수 맛이 나는 거예요. 육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비하는 재료가 꽤 많은데요. 우리 가게는 무한리필 가게 돼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무한리필이라고요?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무한리필 코너. 고기는 기본이고요. 해산물부터 면, 채소까지. 매운맛 즐기러 왔다가 푸짐한 양이 더 반하겠어요. 매운맛은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막고춧가른데요. 우선 먼저 맛보세요. 아하, 이것이 매운맛의 비결이군요. 겁없이 맛부터 보는데요. 이거는 하나도 안 매운데요? 당연하죠. 이거는 막고춧가르니까요. 그럼 매운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중국에서 갖고 온 사천고춧가른데요. 한번 맛봐요. 아하, 이것이 진짜군요. 출제 김이 상궁된 VJ. 괜찮을까요? 아이고, 만만한 고춧가루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그 매운맛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듬뿍 넣고 고추기름부터 내는데요. 거기에 육수가 더해지니 국물이 이토록 먹음직스러울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빨간 맛이죠. 취향따라 먹고 싶은 재료 푸짐히 넣고 제대로 끓여주면 완성. 추위부터 익게 만드는 맛, 허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아이고, 땀난다, 땀나. 홍탕이 조금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맛있는 홍탕 먹고 얼큰하고 속도 풀리고 좋네요. 추운하면서도 매운 맛의 땀이 숭글숭글. 그러고 보니 겨울이요, 여름이요. 그 와중에 시선강 타라는 외국인 손님이 있네요. 매운 고춧가루, 최우팀,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컬러도char. 매운 고춧가루 음식점이 들어있는데, 매운 고춧가루 음식점에 따라 해 볼 수 있어요. 그 사이 주방에서 탄생하고 있는 매운 맛, 바로 머러 텅 되시겠습니다. 매운 국물에 제작한 고춧가루 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료를 입맛 따라 넣어먹는 화가와 달리 마라탕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한 그릇 찜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뭔가 더 무시무시하게 매울 것 같습니다.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매운 걸 잘 먹음에도 지금 식은 땀이 날 정도니까. 찜질방에서 땀을 쫙 빼고 나왔을 때 그 시원함, 그 시원함이 쫙 나오는 게 어? 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신용! 매운맛 신고해요! 중국의 매운맛에 대적하는 한국의 맛이 있었으니 매운맛 찾으러 왔습니다. 어? 그런데 온통 고기만 보이는데요? 신용! 매운맛을 찾으러 왔는데요. 매운맛이 어디 있나요? 아, 매운맛이요? 저희는 이 매운맛을 고기가 전달할 거예요. 한국의 매운맛 기대하세요? 매운맛 요리에 중요하다는 고기! 그럼 꼼꼼하게 손질해야겠죠? 얼마나 손질해야 하나요? 한 번 헹굴 때 두 번 헹구고, 가득 받아서 한 두 시간 정도 핏물을 빼요. 핏물까지 뺀 고기는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는데요. 요리 전에 다시 꺼내서 쓰시나 봐요. 저거는 오늘 쓸 게 아니라 내일 쓰려고 재료 손질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역시 준비된 자세에 이미 한 통 가득 오늘의 고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얼마나 숙성하세요? 저희가 12시간 숙성을 해요. 그럼 따로 숙성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이게 고기도 연해지고 훨씬 더 맛이 더 좋아요. 추운 몸. 매운맛으로 제대로 녹이러 오늘도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여기 주문 받으세요! 사장님! 등갈비 하나! 등갈비를 주세요! 주문 받자마자 주방에서는 맛있게 매운 등갈비찜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쉼 없이 들어오는 주문표. 그런데 뭔가 다른데요? 그러고 보니 고춧가루 넣는 횟수가 다릅니다. 아하! 사장님 촬영한다고 긴장하셨나 봐요.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매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춧가루 넣는 게 양이 다 달라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운 정도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던 건데요. 90% 매운맛은 우와, 무서운데요. 15번의 매운맛이요. 1번 나왔어요. 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매운맛에 손님들 먹기도 전에 신났습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매운맛 앞에 입안 얼얼해지는 건 다 똑같죠? 최고! 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매운맛에 손님들 먹기도 전에 신났습니다. 느낌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진짜 매워 죽겠어요. 입어보세요. 땀 보이세요? 이 맛의 매운맛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땀나게 매운맛의 비밀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저, 사장님! 저희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매운맛의 비법? 어? 고춧가루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하나는 청양고춧가루고요. 하나는 베트남쪽 고추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청양고추는 매운 강도가 어느 정도가 딱 유지되면 더 이상 안 나고요. 그래서 베트남 고추를 저희가 황금 비율로 해서 적절하게 섞어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잘 비유를, 황금의 비유를 맞춰요. 아하, 매운 강도에 따라서 고춧가루 양을 조절했던 거네요. 그렇게 탄생한 중독성 강한 매운 등갈비찜.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보이는데요.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 없던 식욕까지 최고조로 올려주는 맛있게 매운 맛에 잘 숙성된 연한 등갈비의 조화로. 으흠, 참으로 옳습니다. 옳아요. 아, 너무 매워. 저, 사장님! 사장님!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매워요. 매우시죠? 이걸로 속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운맛으로 힘들 땐 속 달래주는 계란말이를 찾아주세요. 아, 어렵다. 요즘 겨울철이 진짜 춥잖아요. 그래서 패딩 입고 그런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매운 거 화끈하게 먹어주는 게 좀 이렇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매운맛은 먹고! 운! 운다고 남자는 아니냐? 막! 나이스먼트 햄스테이! 와우! 시각 후각 사로잡는 매운맛. 아무리 봄이 코앞이라지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추위 앞에 웅크리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중국 대표 매운맛으로 후끈후끈 뜨거운 겨울 보내세요. 네, 잘 봤습니다. 혜선 씨는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는데 저렇게 남들이 매운 거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먹고 싶죠?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허거 국물 딱 마시고 아삭아삭한 채소까지 먹으면 추위가 뭔가 스르르 녹아지는 그런 느낌 될 것 같아서 너무 먹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또 특히 저기 아무래도 매운맛이면서 고기가 있는 등갈비찜이 좋았는데 매우면서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아까 보니까 30%에서 90%까지 매운맛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 정말 전문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한 50% 정도까지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허거, 마라탕, 등갈비 어떤 거든 오늘 점심 메뉴는 좀 매운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요즘 괜히 저기 기운 쳐져 계신다는 분들은 매운 거 한번 화끈하게 드시고 기운 내서 또 한 주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등 5가지 맛이 모두 섞여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5가지 맛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구기자, 2번 복근자, 3번 오미자, 4번 옥동자 중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동자 뭔가요? 확실하게 하나를 제껴주는 우리 제작진인데 이미 혜선 씨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5가지 맛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 무엇인지 오늘도 엄청 많이 도착할 것 같아요. 뭐 사진 포함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옥깃을 여며야 하는 그런 겨울이지만 겨울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또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마트 가실 때 볼 수 있는 봄나물도 일입니다. 맞아요. 참나물, 순박이, 돌나물 되게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향이 아주 향긋한 그런 향이 좋기로 이름난 나물이 있는데요. 이 나물은 특히 경남 하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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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킁킁 코끝을 간지리는 향긋알싸한 이 녀석의 정체. 하동은 지금 봄에 취했다? 입춘과 함께 이른 봄이 찾아왔다는 이곳 하동군 정량면. 푸릇푸릇 봄의 전령사. 바로 하동취나물 수확이 한창인데. 눈 깜짝할 사이 한 다발씩 척척 쌓인다. 향소라고도 불릴 만큼 독특하고 알싼 향이 입맛을 당기는 하동참취나물. 우리 하동참취나물이 1월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데 지금 첫 수확이 돼가지고 향도 맛도 제일 있을 때고 물이 맑아가지고 시나물로 재배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애터지고 환불. 이거 얼마나 애터집이라고. 몇 킬로 더 줄 안 합니까? 사러 왔어, 사러. 나무사러 오셨어? 응. 아이고 아이고 언니 한 개 찾다 잡고. 그런데 이 사람대로 와야 말이지 안 오는 게. 한창 추라가 시작된 시기 캐도 캐도 노다지. 그러지들 말고 날 좀 보러 와유. 지금 실험을 추라 해야 되는데 이거 일선이 뭐 저래 놀러 왔는데 나는 지금 거듭두고 있다. 한시가 바쁜 그때 어디선가 등장하는 어머니들. 이제 오늘 갔다. 아이고 그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와야지.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그 도움을 얻어놨으면. 필요 없으면 말을 할 게 없지 뭐. 내가 갈게. 그거를 품 있게 누워 해. 오지마리 캤잖아. 그거는 안 온 거 아니야? 그래. 오지마리 캤잖아 네가. 그러지 말고 마. 치고 박고 해. 말로 그러지 말고 치고 박고 해. 치고 박는 것도 나 좀 찍자. 찍어갖고 내 찍어갖고. 또 방금 온 것이 늦게 왔다 뭐라. 늦게 온 건 아닌데. 여기 옥기라고 또 아침 7시 뒤 가서 일해놔 놓고 올라온 게 또 오지마라.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손 맞춰 발 맞춰 진도 팍팍. 언니 캤잖아. 이렇게 혼나다. 해당식보다. 아이고, 취한다 이거 향이. 취해. 체나물 냄새가 엄청 좋대. 된장에다가 막 묻혀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호전으로 그러지. 옛날에는 이게 칠나물 이거 시를 갖다가 산에서 제일 처음에는 산에서 받아가지고 노지에서 심어가지고 그 시를 받아가지고 파우스에 해봤어. 우리 마을에는 다 이걸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해가지고 애들이 다 훌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 따라서고 또 객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우리 마을에 사는 거 보고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김에서 온 상현 씨도 그 중 한 명. 이게 자연의 음식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도까지 오게 됐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출출하다 싶으면 생으로도 냠냠. 어디 맛뿐이냐. 비타민C와 아미노산 칼륨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콜레스톨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영양식 참치나물. 그런데 그때. 엄마야. 임무를 다한 연장은 장렬이 전사. 칼을 100개씩 갈아야겠다. 농사 규모에 따라서 100가락 이상 갈아야 된다니까. 사람은 한, 여섯 분이신데. 몇 번씩 돌려야 되니까. 안 들으면 발이 아프니까. 이게 보통 칼 가는 게 제일 큰일이다. 지나물 농사에. 정일 쪼그려 앉아 일하는 고된 노동의 유일한 낙은 숭다. 요새는 매일 저리. 지금 어디 사지게. 저를 언제 좀. 작은 매일이? 아니요, 큰 매일. 작은 매일이 앉아. 그래도 오랜 날 이제 가도 못해. 참. 제발 술, 담배 피지 말고 올해도 돼. 매일 숭 봐. 매일 숭 봐. 혼자 자랑 보고 매일 숭도 보고 그래. 우리 손자들은 모래도 다 예쁘다, 손자들이. 그러니까는 손자들 자랑도 하고 그래, 내가. 먹히고 여기 지루게. 영감성도 보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해. 방금용이네.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가서 좀 욕 좀 하고 그랬으니까. 혜정이가 보면 진짜 큰일인데. 수다를 안주삼아 취나물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또 한 봉달이 가득. 기가 막히지. 장성한 어른들 사이 든든한 손자까지 두 팔 걷고 나섰다. 묵묵히 일손을 거두는데. 한 포대에 10kg씩. 당일 수확한 싱싱한 취나물은 매일매일 경매와 출하를 거쳐 우리네 밥상으로 짜자잔. 수확한. 게다가 잎을 수확하고 나면 뿌리에서 또 세순이 올라와 최대 4번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요. 보드라운 순회. 쌉싸름한 반전 매력을 가진 하동취나물.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어느덧 오전 수확이 끝나가고. 많이 있어 빨리 오이소. 살차물으로 갑니다. 가이소. 소금을 좀 넣으면 새파랗고 맛있게 데쳐줍니다. 그리고 영양값 하게도 덜 되고. 숨이 죽을 만큼 살짝 데쳐주고 찬물 샤워 끝나면 된장에 참기름 둘러 버물버물. 음 맛있다. 어우 다른 반찬은 사치다. 흰쌀밥에 취나물 무치만 있어도 한 공기 뚝딱. 이 맛 없을 때는 취나물이 밥도둑입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지리산 청정기운 받고 자란 영양 가득 하동취나물. 땀 흘려 고생한 농민들에겐 따뜻한 보물. 우리네 밥상엔 향긋한 입맛을 선사하길 기대합니다. 하동취나물 향이 참 좋아요. 많이 드세요. 하동취나물 향이 참 좋아요. 많이 드세요. 봄기운 가득한 취나물.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잃어버린 입맛을 드셔준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기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제철나물이 참 맛있고 좋더라고요. 특히 취나물 보셨지만 성인병 예방에 좋고 특히 우리 술 요즘도 많이 드시고 들어오시는 남편분들 숙취해서 아주 좋다고 하니까 꼭 한번 구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 단맛, 쓴맛, 쓴맛, 짠맛, 매운맛 등 5가지 맛이 모두 섞여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구기자, 2번 복분자, 3번 오미자, 4번 옥동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맛입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갖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매운 음식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주셔도 좋고요. 네네. 가지각색의 매운 음식들이 도착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죠. 북극곰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 역시 기온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아열대 식물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해안에서도 이제는 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하죠. 네. 충남 태안의 농가에서 시범 재배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열대 과일을 국내산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청년 창업사관학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손님들을 끌어모고 있는 아주 대단한 청년 사장님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포항의 금손 사장님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환호동의 작은 골목안. 개성 있는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아이디어와 포부만큼은 글로벌한 청년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청년 창업존 미술관 옆길입니다. 청년 사업가들의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공간들로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따라옵니다. 팔로우 미!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깔끔한 매장에 아기자기 예쁜 병들이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밭의 수젯잼이 주인공인가요? 뭔가 깔끔한 가게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요. 향기가 특이해요. 뭔가 달달하면서도 알싸한 그것. 그게 뭘까요? 사연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뭘 만드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마늘로 마늘잼과 마늘 우유 등을 만드는 마늘 가게입니다. 마늘 가게? 네. 마늘로? 네. 잼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어요? 네. 마늘로 다 만들어요. 마늘로? 네. 의심은 금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마늘로 만든 잼과 우유랍니다. 마늘을 익혀 아린 맛은 제거하고 달달한 맛은 살리고 저당의 설탕만 살짝 첨가해 만들어 남녀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늘이 되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마늘을 이용해서 우유도 있고요. 잼도 있고요. 빵까지. 어떻게 마늘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마늘을 김치에 양념으로 또는 고기에 곁들이는 구워 먹는 마늘로 마늘을 사용하는데요. 먹다 보니까 마늘 단맛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맛을 더 극대화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식에서는 항상 조연의 자리에 머물던 마늘. 과감하게 조연의 자리에 세우고자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마늘잼과 마늘 우유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맛. 과연 정말로 진짜로 마늘이 달콤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마늘이라서 매운맛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에요. 마늘의 감칠맛, 단맛만 살려내서 은은하게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이야 두 말하면 입 아프고 한 번 맛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이라는데요. 가까이 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맛. 멀리 살면 택배로 주문해서라도 먹고 싶은 맛이라 합니다. 미술관 옆 길에서 찾은 두 번째 금손의 정체는 실과 두 손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하얀 면실로 뚝딱뚝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 요즘 공예품 중에서도 최고 인기라는 마크라메 공방입니다. 우선 이론부터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마크라메 어떤 거예요? 매듭으로 섬유를 만든 아라비아 전통 매듭인데요. 쉽게 말하면 서양식 매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식 매듭. 그래서 그런지 공방 안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식물거리라든지 벽장식, 열쇠고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의류나 가방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다양한 매듭으로 해서 어떤 것이라도 다 만들 수 있네요. 완성된 작품을 보면 화려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매듭 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인형은 단 5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손으로 몇 번 매듭을 만졌을 뿐인데 이렇게 매듭 인형도 나오고 말이죠. 사실 이었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저 같은 왕초보도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키링을 만들 건데요. 테슬 장식을 배워보실 거예요. 얘를 제가 할 수 있다고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왕초보용 매듭 한번 배워볼까요? 실이 네 줄이 나와요. 중간에 두 줄은 중심줄, 밖에 두 개는 엮는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밖에 두 개 엮는 줄로 여기 중심줄을 잡고 엮는 줄이 숫자 4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중심줄을 들어서 위에 있는 실을 여기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겨주세요. 배운 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영석 씨. 보기 드문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막손 영석 씨도 금손까지는 못 돼도 은손은 만들어주는 마크라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완성! 잘 됐어요. 사실은 만들기 전에 좀 걱정했는데 쉽네요. 그냥 뚝딱 나온다는 말이 딱 맞아요. 쉬워요. 완전 예쁘게 잘 됐어요. 잘했습니까? 네. 저 같은 왕초보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더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초보자도 금방 배울 수 있는 공예품답게 이곳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강생들도 1시간 만에 뚝딱 아름다운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세 번째 금손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데요. 모양도 예쁜 이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퓨전떡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쫀득하고요. 여러분들이 달콤한 디저트의 색으로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떡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도 많이 변했죠? 어떤가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꿀떡이나 백설기, 찰떡을 찾으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저희는 젊은 분들이 좀 오시다 보니까 앙버터떡하고 카스테라 가루를 묻힌 시금치 인절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론부터 벌써 생소하지만 뭔가 맛있어 보여요. 앙버터떡. 그런데 시금치 인절미 이것도 생소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저희는 청년 창업존을 하면서 포항시 특산물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었는데요. 포항시 특산물 중에 시금치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우리 지역의 떡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해주는? 네. 오, 특이하네. 최근 디저트계를 평정하고 있는 그 이름. 고소 단짠의 매력적인 조합 앙버터는 빵이 아닌 떡을 만나 새로움을 더했고요. 달달한 카스테라 가루를 입은 시금치 인절미는 포항 시금치만의 은은한 단맛과 면녹새 고운 자태가 매력입니다. 떡과 버터가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궁합이 찰떡입니다. 고소하면서 짭짤하면서 달콤한 찰떡궁합이고요. 그리고 시금치 인절미. 이 시금치의 은은한 맛이 인절미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맛은 특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드셔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쁜 떡 구경하고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도 빠질 수 없죠.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쿠킹 체험도 있다는 사실. 포항 청년존에 오시면 어른 아이 모두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방 그리고 맛있는 떡 디저트까지. 그야말로 구성이 빵빵했던 포항시 청년 창업존이었습니다. 뭔가 색다른 것, 특별한 것, 트렌디한 곳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는 미술관 옆길입니다. 우리 동네 금손 사장님들 덕에 먹거리 즐길 거리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청년들의 이색 아이디어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 미술관 옆 길로 놀러오세요. 구워봐 구워봐. 망고를 유혹하네. 망고 망고 딱 걸렸네. 아 추워. 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동남아 여행이라도 가서 망고도 먹고 구워봐도 먹고 싶은데 너무 춥네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요? 정말요? 진짜요? 그럼 날 따라와요. 열대 과일 먹으러 동남아까지 갈 필요 있나요? 태안에서도 맛볼 수 있거든요. 우와 진짜 크다. 하나 더 영화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온 공룡들을 만나는 태안의 이색 체험. 플립땅. 여러분 날 따라와요. 열대 과일을 직접 따서 맛볼 수 있다는 태안. 사실 잘 믿기지는 않았지만 속냄샘 치고 시설재배 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정글이네. 여기 막 뭐가 매달려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바깥은 추웠는데요. 더워요. 지금 나무들 사이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이요? 아니 초여름 날씨예요 지금. 몇 도예요 여기가? 여기 28도 정도 나가요 지금. 아 28도요? 네. 왜 이렇게 덥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열대 과일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열대 과일이요? 네. 열대 과일 어디 있어요? 여기. 정말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이곳은 2002년 태안 꽃방람회 때부터 열대 식물을 시험재배해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바나나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네 prestation 셀 수도 없고. 지금 일단 무게가 들어 보기 전부 조심스러운데. 진짜 무겁고.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바나나가 열렸어요? 태안은 일조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데보다 더. 토질도 좋고 일조조건이 좋기 때문에 당도를 내는 데는 햇빛만큼 좋은 조건이 없거든요. 더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네.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저 너무 더워서 네. 일단 옷 좀 벗고 갈게요. 이거 사막이야, 사막. 바로 옆에는 파파야가 천장 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맛본 뒤 천사의 열매라고 극찬했다는 그 열대 과일이죠. 이거 재밌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따면 되죠? 아니요, 안 돼요. 왜요, 왜요? 이렇게 숙성이 돼 있는 거. 흰 분이 나와야 숙성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현재 태안산 파파야는 연간 4톤가량 생산됩니다. 지난해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주변의 재배 농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득작물로 주목받고 있죠. 그나저나 정말 덥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며 파파야를 땄는데 그마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파파야는 어떻게 먹는 걸까요? 이건 이렇게 약간 한 입 베어물면 되는 건가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거는요, 쌩과 반찬용으로 많이 해서 다문화 과정 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세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파파야를 샐러드 채소이자 과일로 즐겨 먹는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 무척 궁금하시죠? 망고처럼 부드러운 식감에 너무 달지 않고 고소하더라고요. 달큰하면서 고소하면서 약간 우유처럼 그런 맛도 나고요. 무엇보다 식감이 약간 몰캉몰캉한 게 맛있네요. 당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채소의 왕이라고 하는 아스파라거스보다도 이게 좋은 성분들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넓은 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지 열대 작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얘는 자주 보던 친구네요. 이거 그거잖아요? 방울토마토! 땡! 왜요? 이거는요, 남미가 원산이고 페피노라는 식물이에요. 페피노요? 네. 이거는 또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 여기 조그만 거 맞죠? 이거는 뭐일까요? 버찌? 땡! 모르시네요. 몰라요, 이거 뭐예요, 사장님. 이거 커피예요. 커피예요? 저희가 먹는 커피예요. 커피가 열대 과일이에요? 네. 저 연두색 저기 매달린 동그란 거요. 저거는 구하바? 딘덩댕! 예!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열대 과일들을 태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제 과일들이랑 함께 하니까 굉장히 저도 막 상큼해지고 에너지도 막 얻고 가는 기분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여러분! 태안산 열대 과일을 기대해주세요! 상큼한 열대 과일로 에너지를 충전했으니 이번엔 좀 더 짜릿한 체험을 만나볼까요? 아, 공룡이다! 아, 공룡이다! 아, 공룡이다! 아, 여기도 공룡이고요, 저기도 공룡이고요. 지금 제가 태안에 분명히 왔는데 제 주변은 중생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이 전체가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거 같아요. 여기는 국내 최대의 진본 화석이 있는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알로사우루스 미끄럼틀이 있는데 한번 타보시겠어요? 타봐야죠. 제가 한번 가볼게요. 공룡 몸속으로 들어가니 미끄럼틀로 연결됩니다.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와, 이 공룡 미끄럼틀 진짜 재미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공룡, 저기도 공룡. 전시관 가득 수억 년의 비밀을 간직한 공룡 화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들의 진본 화석과 알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커다란 암석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직접 발굴한 카마라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이게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공룡 뼈고요. 이 외부에 있는 부분이 바위 덩어리예요. 그래서 발굴된 거 그대로 떠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희가 골격을 만듭니다. 우와, 이게 지금 카마라사우루스의 허벅지 뼈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제 손이랑 비교하면 이거 보세요. 제 손의 한 50배 정도? 크기가 어마어마한 게 대단하죠. 이번엔 좀 더 입체감 있게 공룡을 만나볼까요? 우와, 이거 공룡 그네 타는 모습인 거죠? 트릭아트가 요즘 대세잖아요. 관람객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공룡들과 함께 작품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 하나 더! 3D 입체 영화까지 보면 마치 진짜 살아있는 공룡을 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두 손을 휘젓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태안에서 만난 이색 체험. 열대 과일 먹고 공룡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니 새로운 에너지가 팍팍 솟아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날 따라와요! 네,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진본 화석의 안면도에 있다고 하니까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때는 또 공룡 엄청들 좋아하죠. 그리고 그 외에 앞서 바나나, 파파야 농장도 한번 들려보시죠. 특히 파파야가 굉장히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색 체험이 가득한 충남 태양수씨 잘 봤습니다. 오늘은 힙 운동뿐만 아니라 코어 전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으로 짐볼을 이용한 힙업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짐볼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요. 혹시 집에 짐볼이 없으신 분들은 쇼파나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 가능하세요. 짐볼을 내 몸 뒤에다 위치해주시고 동작 시작하실 건데요. 머리랑 어깨가 닿을 수 있도록 누워주실 거예요. 발바닥은 바닥, 골반 넓이 유지해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손은 골반에다 위치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장 위로 업 올려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다운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힙을 더 조이면서 골반 위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을 더 밀어내면서 올라왔을 때는 관략근을 꽉 조이는 느낌으로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허벅지 안쪽의 긴장감 계속 유지해주시고요. 복부도 꽉꽉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서 관략근을 꽉 조여주십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긴장감 풀렀다가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오고요. 이때 허벅지 안쪽이 힘없이 벌어지지 않게 긴장감 가져주시고요. 힙과 허벅지 뒤쪽이 강화되는 걸 느끼면서 동작해주실 거예요. 힙뿐만이 아니라 복부도 더 긴장하면서 복부도 꽉꽉 조이면서 반복합니다. 올라와서 너무 바로 내려오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마지막 획수에서는 위에 올라가서 기다려서 호흡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긴장감 풀러서 힙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피어쌤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였습니다. 보통 짐볼 샀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동작이 저건데요. 하시다가 점점 눕게 되시죠. 그러다가 바닥에 눕고 짐볼을 따로 입고 운동 꼭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드렸던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등 다섯 가지 맛이 모두 섞여있는 열매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오미자였습니다. 네,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375님, 5594님, 757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937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매운 음식 하면 닭발이 최고죠. 닭발. 제가 속으로 닭발 분명히 온다. 올 것 같았어요. 닭발 분명히 온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바로 보내주셨고 사진까지 아주 맛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겠고 5594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얼큰하면서 해물 맛이 진한 얼큰 해물찜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맛있겠다. 사실 요즘은 해물찜 배달해주는 데도 있는데 맛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배달 해물찜도 아주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757 하나님, 매운맛은 역시 집에서 만든 볼케이노 볼케이노가 뭐예요? 이게 치킨인가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저는 볼케이노 예전에 보면 초밥 이름 중에 저 아직 초밥인 줄 알았어요. 아, 저 뭘 더 넣었나 그런 생각했는데 사진을 다행히 보내서 저희가 치킨인 줄 알겠습니다. 치킨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역시 또 매운 치킨도 맛있죠. 그렇습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좋은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침에 마칠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왜 우리가 골목골목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래서 골목대장 이런 이름도 있고 했었는데 골목에서 요즘 친구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충주시에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골목대장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오, 청소골목대장 이름만 들어도 좀 재밌는데 이거 청소하는 골목대장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 일요일과 공휴일에 또 환경관리원분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라든지 도심 속에서 이제 좀 쓰레기 분리 활동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청소 활동을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요. 중고생 각각 40명씩 선정을 하게 되고 최대 60시간의 봉사 시간도 인정이 될 뿐더러 거기에 이제 우수 골목대장, 청소골목대장 또 선정을 해서 시상까지 한다고 하니까 많은 또 친구들이 함께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시간에는요. 마이맨션에서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10초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있는 365일 파티하는 집 소개해드리고요. 건강한 기부티에서는 매일매일 고만말에 얹어놓은 피곤함 이 어깨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 내일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은 씨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